경기도 포천에서는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경기 북부 역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포천의 다섯 번째 확진자가 의정부에서 버스와 택시, 전철 등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확진자 A씨의 의정부 지역 내 동선을 지난 26일 공개했습니다. A씨는 포천 군부대 소속 군장병으로 포천의 다섯 번째 코로나19 확진자입니다. A씨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휴가차 고향인 대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16일 저녁 6시 40분 대구에서 의정부행 고속버스를 탑승했고, 밤 10시 28분 의정부 버스터미널에서 하차했습니다. 당시 버스 안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24명이 동승했습니다. 이후 A씨는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의정부역 5번 출구에서 하차한 뒤, 전철 1호선을 타고 소유선역까지 이동했습니다.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22명과 택시 운전사는 현재 자가격리 중입니다. 버스 동승자와 전철 내 접촉자 중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인원은 5명인 가운데, 다음 달 1일이면 자가격리 기간은 해제됩니다. 의정부시 보건소는 A씨가 이동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7일 오후 6시 기준 의정부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으며, 자가격리 대상은 27명, 능동 감시자는 1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